안녕하세요. 아이 혜림입니다. 오늘은 저의 브이로그에서 자주 쓰이는 320도 돌아가는 물음표를 만들어 볼게요. 노마드 스컬프 오프를 켜주시고요. 처음에 나오는 구 같은 경우에는 물음표의 아랫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눈을 꺼주시고 체크를 해제해 줄게요. 튜버튼을 이용해서 물음표의 윗부분을 그려줄 건데요. 곡선을 선택해 주시고 윗부분을 그려주세요. 여기서 점을 움직여서 모양을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점과 점을 만나게 해서 점을 합쳐주셔도 좋습니다. 이때 B 스플라인을 눌러주시면 조금 더 매끄럽게 만들 수 있어요. 확대해 주시면 기존의 점이 선 위에 있다가 매끄럽게 선을 만들어주면서 선 밖으로 밀려놨어요. 조금 더 당겨서 모양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양은 괜찮은데 지금은 두께가 너무 얇은 것 같아서 주황색 점을 당겨서 조금 두껍게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저는 모서리가 너무 각진 것 같아서 조금 둥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점 점 점을 눌러서 와이어를 켜주시고요. 디비전 엑셀을 조금 낮춰서 러프하게 만들어주고 포스트 서브 디비전을 높여서 끝부분을 조금 둥그렇게 만들어주었어요. 디비전 엑셀을 조금 더 낮춰볼까요? 이렇게 되면 면이 커지면서 둥글게 되긴 하지만 너무 형태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저는 12 정도로 놔두겠습니다. 여기서 검증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숨겼던 구를 불러줄까요? 기즈모를 켜서 위치를 아래로 내려주시고 크기를 줄여줄게요. 이렇게 형태를 다 만들었는데 물음표에 이 부분만 살짝 길게 하고 싶으실 때는 마스크 선택자 툴을 이용해 줄 건데요.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윗부분을 마스킹 해주시고 기즈모를 눌러서 스냅을 켜주시고 피벗을 살짝 위로 올려줄게요. 그럼 이 부분을 기준으로 움직여줄 수 있다는 뜻인데요. 피벗을 꺼주시고 아래로 살짝 내려서 길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해제해 줄게요. 그리고 기즈모를 켜서 기즈모가 지금 정중앙에 없으니까 피벗을 켜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줄게요. 위로 올려주시고 살짝 확대해 줄게요. 네, 저는 이 정도가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끝부분을 살짝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바로 부드럽게 해주시기보다 한 번 복셀리메시를 200 정도로 해서 면을 균일하게 만들어주신 후에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조금 더 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해상도를 한 단계 높여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음표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는 자막으로 활용해봐야겠죠? 일단은 쉐딩 탭에 들어가셔서 조명 포함 PBR을 켜주세요. 광원을 하나 추가해볼까요? 이제 빛이 생겨서 조금 더 밝아졌어요. 이 상태에서 뒤에 배경의 색상을 크로마키에 용이한 초록색으로 지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노마드 아이콘을 선택한 후에 턴테이블을 돌려주면 물음표를 돌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막으로 쓰려면 아이패드에 있는 녹화 기능을 이용해주는 거예요. 다시 정면으로 돌리고 턴테이블을 눌러서 녹화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녹화를 꺼주시면 사진 앱에 저장이 돼요. 영상 편집 어플에 들어가셔서 잘라서 활용해주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편하게 자르는 편이에요. 쓸 부분만 시작 부분을 선택해주시고 돌려서 이 정도까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잘라주고 위에 노마드 아이콘이 있으니까 정방형으로 선택해서 쓰기 편하게 이렇게 잘라놓고 저장하는 거예요. 저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루마퓨전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영상에 물음표 자막을 불러와줄게요. 방금 만든 물음표를 끌어와주시고요. 편집에 들어가셔서 컬러미트 효과에서 그린 스크린 키를 적용해주면 주변에 초록색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지금 돌아가는 게 조금 느린 편이거든요. 이 경우에 속도에 들어가서 저는 속도를 조정해주고요. 크기에 들어가서 크기도 조정해줍니다. 아직도 좀 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도는 걸로 사용할게요. 위치를 잡고 옮겨줍니다. 끝에서 잘라주고 다시 한번 편집에 들어가서 크기를 조금 조정해준 뒤에 다시 컬러미트 효과에서 색깔을 지정해줄게요. 저는 주로 흰색으로 저장한 후에 컬러에서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면서 사용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돌아가는 물음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돌아가는 하트 자막을 만들어주실 수도 있고요. 글자 자막도 인터페이스 축소를 통해 부풀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미끄덕 크기 크기 크기가 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